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앞으로 가주세요.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. 조금만 더. 제가 뒤로. 뒤로 좀 빼주는 센스. 혁실 씨 오른팔을 약간 뒷둔바지에다 대볼까요? 네, 약간. 되게 자연스럽다. 잠깐. 인스타그램이면 정방영. 하나, 둘, 셋. 제가 여기서 오늘 지령을 내렸거든요. 우리 오늘 컨셉 복수다. 여기 인턴님이랑 사진 찍어서 약간. 맞아, 맞아. 나 지금 그 생각 들었어. 나 지금 그대로 있거든. 연인처럼 해주실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아, 좋아. 자신 있습니다. 확인해요.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센스쟁이. 정말 센스쟁이. 어디서 많이 해보는 느낌인데 저거? 너무 자연스러운데요? 많이 해봤어, 해봤어. 바라보는 저 모습. 됐다, 됐어. 오마이갓이야, 무슨 말이야? 감사합니다. 다음에 꼭 또 남자친구 생기시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분이랑도 이왕이면 남자친구 생기면 어때요? 꼭 소식 전해주세요. 콩냥콩냥 하면서 그때는 러블리 메이크업 하러